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차가 되게 예쁘네요. 빨리하고, 빨리 나와. 네, 알겠습니다. 뭐야, 어렵지? 여기 솔직히 장소 이거 섭외하는 사람 진짜. 아이고, 너무하네. 아이고, 사는 거 힘드네, 저 오늘. 맨북이 빠가오네. 네. 형님. 어. 형님이 내려오셔보실래요? 형님, 여기 느껴봐야 돼, 형님. 진짜 느껴봐야 돼요. 너무. 재우야. 네? 네네네. 근데 걸을 때 이렇게 지금 구겨 신고 그러면 축축만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. 아니, 형님 구겨 신은 것까지 나왔습니까? 근데 형이 가면 사람도 알아보고 차에 사인해달라고. 형님, 이 황량함을 한번 느껴보시죠. 형님 내려오셔서 형님도 살짝 당한 것 같은데, 지금 분위기에. 형님, 이 황량함을 적용하라. 형님, 이 황량함을 느끼는 거에요. 형님, 이 황량함은 어떻게 보니 다 아님? 하하하하하